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서울 경기는 이미 다루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야 전문가가 계속 보완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서울 경기를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 부산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도 총선 서울 전망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20년도 4.15 총선 내 사전특표 조작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4.15 총선인데 이 앞에 4.15 총선이 나오는 게 더 좋겠네요. 이것은 사전 투표자 수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12.5%를 훔쳐가지고 더블 민주당에게 12.5%를 더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은 2020년도 4.15 총선은 사전 투표자 수 기준으로 25%의 득표수를 이동시킨, 정감시킨 그런 선거였습니다. 사전 투표자 수가 25%라는 이야기는 선거인 수 기준으로 투표율을 5% 정도 부풀리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은 사전 투표에 참가한 사람 100명 가운데 25명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25명 표 가운데 12.5명을 미래통합당에게서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12.5표를 플러스 처리해가지고 25표 차이만큼을 선관위가 조작해 준 겁니다. 더블당의 승리를 위해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사전 투표자 수 기준이 아니고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을 환산하게 되면 5%를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더블당에게 더해 준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020년 총선에 비해가지고 더 심하게 조작을 했거든요. 더 심하게 조작을 했는데 그 심하게 조작을 얼마 했는가 하니까 35%를 조작했습니다. 더블당에게 국힘당의 12.5%를 빼앗아가지고 더블당에게 12.5%를 더해 준 겁니다. 35%를 조작한 겁니다. 뭘 기준으로? 사전 투표자 수 기준으로. 그런데 35%를 여러분 선거인 수 기준 사전 투표율로 환산하게 되면 7.5%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2024년도 총선에서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라는 것을 시나리오를 세워보게 되면 2020년 선거는 사전 투표자 수 기준으로 25% 선거인 수 기준 사전 투표율로 5% 엉터기를 한 겁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사전 투표자 수 기준으로 35% 선거인 수 기준 사전 투표율로 7.5%를 먼저 부풀려가지고 가짜 사전 투표자 수으로 확보한다면 여러분 그걸 누구한테 집어넣어 줬습니까 더블당하게 집어넣어 줍니다. 제야 전문가하고 저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최소 7.5% 정도는 조작할 거다.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을 7.5% 정도 부풀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데 언제 2024년도 총선 레베카님하고 레진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할게요. 4.15 총선은 사전 투표자 수 기준으로 25%의 득표수를 이동시켰고 선거인 수 기준으로 플러스 5%의 사전 투표 득표율을 부풀리게 한 것이다. 그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 투표사 기준으로 35% 득표수를 이동시켰고 선거인 수 기준으로 플러스 7.5%의 사전 투표 득표율을 부풀리게 한 거다. 그래서 제가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보궐선거가 2024년 총선에 예형 연습하고 같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봐도 이 양반들이 이 방법을 2024년 총선에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국힘당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가능성이나 대통령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가능성 높게 보지 않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최소한 선거 사기 시력들은 선거인 수 기준으로 7.5% 정도의 사전 투표를 뻥튀기 해서 발표하고 그렇게 삭보된 것을 가지고 더블당 호박에 밀어넣어가지고 대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4.15 총선을 보시게 되면 있죠. 4.15 총선은 2020년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25%를 조작했기 때문에 25%를 조작을 했거든요. 사전 투표 투표자수. 그러니까 그것을 선거인 수 기준으로 하면 5%입니다. 그러니까 5%를 빼고 이 소위 조작값을 5% 정도를 집어넣어주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주면 이게 뭔가 하니까 조작하지 않은 상태의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는 다 조작이 됐으니까 25% 사전 투표자수 기준으로 25%를 조작하기 이전에 정상상태의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게 바로 이계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여기에 차익값이 플러스가 나온 것은 모두 다 국힘이 이긴 겁니다. 정상상태의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중구 성동구 어릴 국힘이 이긴 것을 패배한 것으로 만들었거든요. 4번에 용산구는 권영세 씨가 이긴 겁니다. 크게 이겼는데 890표 차이로 이겼다고 발표했거든요. 차익값을 보시게 되면 여기 그다음에 광진구려 오세훈 씨도 이겼습니다. 차익값이 플러스 4.88 버셨는데 조작을 해가지고 고민정이 이긴 것으로 바꿨거든요. 여기에 이 값이 플러스 차익값이 플러스가 되는 걸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양천구 값에서도 여러분들 양천구 값은 아슬아슬이 좋네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영등포월 김민석과 박용찬이 붙은데도 박용찬이 이긴 선거를 김민석이 이긴 선거로 여러분들 탈바꿈시켰거든요. 그다음에 서초을 강남서초을 서초갑을 강남갑을병 송파갑을 이게 다 여러분들 조작하지 않는 상태 25%를 여러분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조작하지 않는 상태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기준으로의 차익값을 구해보게 되면 이때 이긴 선거구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보시게 되면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이거는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를 가지고 후보 간 차익값을 구하게 되면 여기에 여덟짜리가 나오죠. 용산구에서 이겼고 그다음에 이제 서초갑을 갑을 병 갑을 송파병 송파을까지 이긴 거네요. 여덟짜리 여덟짜리 이긴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4.15 총선 조작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금 전에 봤던 4.15 총선 정상 상태는 조작하기 이전 상태로 이렇게 환원해 가지고 분석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 여덟 군데 미래통합당에 승리한 것은 사전투표 투표자수 25%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강서보궐 수준으로 2024년도 총선에 조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여러분들 강서보궐 수준으로 조작을 하는데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만큼 부풀린 다음에 그렇게 확보한 가짜 사전투표자를 전부 다 더블당에 밀어주는 그런 두 단계의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전패한다는 거죠. 강북에는 한 명도 승리를 못합니다. 권영세 씨도 패배를 합니다. 강남에는 여러분들 세 군데밖에 승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작 앞에 서초갑 강남갑 강남병만 승리하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당을 쇄신하고 인요한이를 부르고 공천을 잘하고 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다 중요한데 사전투표 조작에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제도를 못 고치면 그냥 개은 저지선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첫 번째 그래프는 뭘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첫 번째 그래프는 사전투표 조작에 일어나기 전 상태입니다. 그거는 전국 평균으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5%만큼 부풀린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그래서 마이너스 5%가 계산을 하게 되면 13군데인가 그렇게 아마 승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 정당별 득표수 전망 서울의 지역구는 49석인데 2020년 4.15 총선에서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를 조작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13자리를 차지했을 거다 이야기죠. 13자리를 차지했을 건데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를 조작했기 때문에 지금 8자리를 차지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걸 다 앞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2024년 총선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서울에서 몇 명이나 살아남겠냐 그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조작은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5%만큼 득표수로 이동한 것이고 그것을 선거인 수 기준 사전투표율로 환산하게 되면 7.5%만큼 뻥튀기한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7.5%만큼 뻥튀기하게 되면 미래 국민의힘이 49개 있을 가운데 3개밖에 차지를 못하는 겁니다. 3자리. 강북은 전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5% 여러분들 조작을 하더라도 5%를 조작하더라도 이러면 5%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5%하게 되면 25%를 이야기하는 거죠. 5%만 조작하더라도 4자리밖에 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 정도만 조작을 하게 되면 개은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처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무리하게 선거인 수 기준 사전투표율 7.5%만큼 부풀리기를 하지 않고 그냥 5%만큼 부풀리게 하더라도 개은 저지선을 비례대표까지 포함하게 되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패입니다. 대패. 사전투표제도를 고칠 수가 없으면 국민의힘은 이거는 여러분들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 이거는 과학이거든요. 숫자는 뭐 이렇게 누구 봐주고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을 하더라도 국힘당 사람들은 콧방기도 안 낄 겁니다. 너희는 대패해야 된다. 대패해 가지고 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사람들이 2024년 총선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한 그런 신종 사전투표 조작기법을 사용할 것이고 최소한 사전투표 뻥튀기를 보궐선거 수준까지 하게 되면 개은 저지선 이상으로 그냥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 원래 여러분들 조작 안 했으면 미래통합당이 13석을 차지했습니다. 지금보다 7석을 더 차지한 겁니다. 서울에서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인수 기준 사전투표율 5% 뻥튀기와 같은 그런 조작작업을 통해 가지고 7석을 빼앗고 8석만 미래통합당이 차지해서 지금 국회에 있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가운데 대부분이 뭐죠? 더블당 의원들은 사전투표 조작의 부산물로 탄생하게 된 거죠.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고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2024년 총선 에서는 3석 정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강남 3구 가운데서도 3석.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것이 아우성 친다고 해서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꼼짝 달성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우나 고우나 간에 권력을 형식주로 지고 있으니까 이런 방송이라도 해가지고 여러분들 진실을 알 수 있죠. 제가 아무리 간이 크더라도 이재명 씨의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나는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모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천재의회로의 기회를 잡아가지고 권력을 쥐게 됐는데 그렇게 비겁하게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다물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그냥 완전히 도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과학이고 어떤 종류의 개인적 편견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데 경기도는 더 한심합니다. 다음은 여러분 경기도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전패입니다. 전패.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경기도는 의석수가 58개인가 아주 많습니다. 전패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4.15 총선입니다. 4.15 총선은 얼마를 조작했냐?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25% 그것의 단위를 한산하게 되면 사전 투표율 기준으로 5%를 부풀리게 합니다. 그 사전 투표율은 선거인 수 기준으로입니다. 이번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는 7.5%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 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35% 사전 투표율 기준으로 선거인 수 기준으로 선거인 수 기준에 의한 사전 투표율 7.5%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엄청난 부정선거를 이번에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럼 다 했던 이야기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 사전 투표자 수 기준 25% 득표 수 증가 선거인 수 기준으로 플러스 5%의 사전 투표 득표율을 부풀리게 해당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사전 투표 투표자 수 기준 35% 그다음에 사전 투표 득표율 기준 7.5%인 겁니다. 다음 2024년 총선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예상이 틀릴 수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번에 굉장히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역대 사상 최고치 여러분들 조작을 했습니다.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국힘당 김기현 당대표는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제 우리 세상에 온 겁니다. 확실히 조작을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더블당의 선거 전략기획 위원장 정도가 되게 되면 그냥 딱 치고 여러분들은 뭐죠 부정하겠죠. 최소 7.5%는 조작할 겁니다. 최소 7.5%. 최소 7.5%를 여러분들 선거인 수 기준으로 7.5%의 사전 투표율을 부풀리게 하게 되면 가짜 사전 투표를 이렇게 한 240만 표 이상 정도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경합지역마다 다 뿌려본다고 생각해보시고요. 경합지역 다 뿌려가지고 더블당 후보 함께 다 200 몇십만 표 넣어준다고 생각해보십니다. 다 대패합니다. 대통령 선거하고 달리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라는 것은 선거구마다 몇백 표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갈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몇천 표나 몇만 표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못 이기겠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거 조작 세력들은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을 7.49% 여러분들 부풀리게 해가지고 3만 7천 표 정도로 확보한 다음에 그 3만 7천 표를 강서구 내에 20개 동의 관내 사전 투표하고 거소 투표에 전부를 다 누구와 함께 밀어줬습니까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와 함께 밀어준 겁니다. 2024년 총선은 동일한 방법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어떻게 여러분 예상하는 거 아니까 7.5% 정도의 여러분들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전국에서 한 240만 표 이상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경합지역에 있는 그런 더블당 후보의 관내 사전 투표와 여러분들 관내 사전 투표에 다 밀어줄 거라고요. 그럼 정부가 다 승리하는 거죠. 그 새로운 방법이 이번에 공개가 된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대단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이유는 2024년도 총선에서 선을 보일 사전 투표 조작 신기술 뭡니까 전시회가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여러분 그럼 경기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경기도는 전표합니다. 여러분 일단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여러분 경기도는 경기도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조작을 안 했으면 사전 투표 득표소를 조작 안 했으면 경기도에서 미래통합당이 17석을 차지했을 겁니다. 17석을. 그런데 사전 투표 득표 수를 투표자 수 사전 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25%를 조작을 해 가지고 7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 의석이 8 의석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4월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만큼 여러분들 사전 투표자 수를 뻥튀기 해 가지고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넘겨주면 몇 석이나 국민의힘이 차지하냐 7.5%를 조작하게 되면 한 석 빼고 57석을 모두 다 더블당이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사전 투표 조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전 투표 제도에 손을 대지 않은 채로 그냥 선거를 맞이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거의 전표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8석을 갖고 있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인 87.5%를 조작하게 되면 한 자리 빼고는 전부가 다 어디로 넘어가는 거 아닐까 더블당 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자리는 어디냐 한 자리는 여러분들 공천에 목을 매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한 자리는 여기 딱 한 자리밖에 안 남습니다. 여주시 양평군에서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다 대패입니다. 대패. 그러면 4.15 총선에서는 그렇게 25%를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군데나 여러분들 살아남었냐 이 보시면 성남시 분당구 갑 동두처시 연천군 안산시 산모구 갑 고향시 갑 용인시 갑 이천시 호청시 가평군 여주시 양평군 정도가 살아남은 겁니다. 노란색 한 부분들이. 이 여러분들 이 살아남은 것이 25%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겁니다. 그럼 조작 안 했을 때는 몇 군데 살아남었냐 여기 보시다시피 17군데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됐는데 그걸 8석으로 줄인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7군데에서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참 한국 큰일 났습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주관적 판단 도 아니고 그냥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2020년도 경기도 4.15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의 17자리를 차지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25% 사전투표 투표자 속에서 25%를 조작을 해가지고 7군데 맞죠. 8군데 8군데를 줄이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2023년 총선에서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처럼 이런 정도로 조작을 하게 되면 한석 정도를 차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것은 5% 5%만 여러분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5%만 뻥튀게 해가지고 과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처럼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 주게 되면 국민의힘이 한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를 7.5% 올리지 않고 5%만 올리더라도 개헌 저지선 을 더블당이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외치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나라가 거의 망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냥 저는 한 6개월 앞서 가지고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과학적 발견을 그냥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7.5%를 조작해도 국민의힘이 한자리밖에 여러분들 경기도에서 못 내고 58자리 가운데서 5%를 조작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왜 이게 중요한 거 하니깐 경합지역에는 선거구 마다 몇백표 몇천표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몇천표나 몇만표 정도 사전 투표 득표수가 더해지게 되면 성부가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리키 마티님이 대선 개표 참관인으로 제가 참석했습니다. 부정선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투표함이 다섯 개나 들어와서 선관위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직원이 어디서 투표했다는 투표함이 다섯 개나 들어와서 선관위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직원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무심하죠.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걸 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다 알겠죠. 국힘당 사람들은 모니터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승님처럼 사전투표하지 맙시다. 사전투표하지 맙시다 외치도 관계없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뻥튀게 해버리면 되니까. 지금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합시다 이렇게 광고를 했지만 앞으로는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전투표를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노예가 된 겁니다. 나는 이런 나라에서 못 살겠어요. 이런 거짓과 위선과 사기와 조작이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일어나고 그것을 대다수 여러분들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7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 신문을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문들을 참 보면 그야말로 참 가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가장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을 대부분 다 숨기려고 하니까 칼럼을 쓰는 칼럼니스트나 아니면 뭐 판사들이나 대통령이나 다 본질을 그렇게 비껴나가는 그런 이야기나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는데 참 이제 오늘 QR코드나 그 다음에 이제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그 문제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지 않습니까 참 한국이 많이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참 교육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등한히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하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언론이 정말 제 역할을 좀 제대로 해 줄 수가 있으면 그러면 한글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참 곤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인천시 부산시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채 다루지 못했던 서울시 경기도에 대한 그런 2024년 총선 전망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건데 비교적 이제 동아일보에서 농경으로 글을 좀 잘 쓰시는 분이 김순득 대기자고 이기홍 대기자거든요. 요즘에 이제 언론인들을 보게 되면 저보다 연배들이 조금 아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직업인 같아요. 직업. 과거처럼 그런 지사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언론인들을 찾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모든 지금 다 사회 분위기가 김기현 씨 퇴진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정당 쇄신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공병호 tv는 좀 이견 그리고 다수가 가는 방향과 좀 다른 그런 해설을 좀 많이 내놓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민올타 강자고 여당 핵심위원회 띄웠지만 이기홍 대기자도 한 번도 본질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기자 가운데 한 사람인 거죠. 이제 언론인들은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 가지고 비교적 사적 이익으로부터는 자유로운 사람들인데 선거 문제하고 이렇게 조선중앙동화가 그냥 결사적으로 이렇게 힘을 합쳐 가지고 선거 문제를 은폐하려고 하니까 뭐 이기홍 기자 대기자 연배로 보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대학을 졸업했을 그런 나이인데 뭐 본인도 이제 60 조금 덜 됐을 테니까 퇴직하고 나면 한 30년 이 정도 대한민국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숨기니까 그리 힘이 없고 그리고 그리 진실이 안 담기겠으니까 호소력이 전혀 없는 거죠.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주목하게 됩니다. 김기현 체제의 지속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침묵은 내년 총선 공천에 목을 매 공멸의 길로 갈 수도 있는 여당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배가 침몰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끼리 뭉쳐 있으면 그래도 나는 살겠지라는 태도다. 이런 거가 이제 다 2024년 또 총선을 조작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제 기반이 안 되겠습니까. 선거 조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론 조작 그다음에 이제 선거 조작이 있으면 부작용이 좀 덜하니까 그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에 들어간다. 좌파진영은 총선 승리 시 바로 탄핵운동에 들어가서 2027년 대선까지 몰아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 5년은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해본 채 진공기간이 될 수 있다. 오늘 이기용 동아일보 대기자의 글을 소개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만약 총선에서 패배하면 현재와 같은 사전투표 제도에 저는 손을 대지 않고 총선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가정문 만약 총선에서 패배하면 아니고 총선에서 대패할 겁니다. 윤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에 들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들어간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침묵함으로써 레임덕이 그냥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법부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영장기각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다른 추가적인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바람이 불기도 전에 가장 먼저 눕는 사람들이 판사들이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알아서 이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에 들어간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 부정 문제를 그대로 직시하게 되면 이 문장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사전투표 제도가 지속되면 여당은 대패할 것이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침묵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레임덕에 시작됐다. 그렇게 고쳐야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 나오는 탄핵 2027년 대선 대선까지 몰아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이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전제조건이 선거 부정회를 직시하지 않고 입을 다물음으로써 이미 결과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은 수백 명이 재금표장을 해서 재금표 작업을 했거든요. 여섯 차례 실시됐던 4.15 총선 재금표 작업에 수작업을 대부분 한 사람들이 대법원 직원들과 대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부장판사 이런 분들이 수백 명이 여러분들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다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깔아 뭉개는 대법관들을 다 본인들이 봤죠. 먹고 사는 문제가 목구멍이 여러분들 포도청이니까 말을 못하지만 다 알 것이고 그 수백 명이 사적인 장소에서 다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고 그러니까 가장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실상을 단일 그룹으로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원구 측 소송 대리인들하고 물론 선관위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은 이제 대법원에서 파견돼 가지고 재금표를 진행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써잘데기 없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끝난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다물면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얻은 권력을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그냥 넘겨주게 된 거죠. 본인들이 무슨 묵개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이제 알아서 기는 겁니다. 다 알아서. 그 알아서 기는 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 바람이 불기도 전에 여러분들 눕기 시작하는 그런 계층이 사법부 사람들인 거죠. 지금 이재명 씨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사법부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그것을 우리 함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아무도 다루지가 않으니까 언론들에서. 다 나중에 자업자득일 겁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분 가운데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그러면 조금 더 노출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태도나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게 되면 사전투표제도에 대해서 전혀 수선작업에 나설 의지가 없으니까 100% 대패하는 거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 한동훈 씨가 참 똑똑하기는 똑똑하네요. 제가 똑똑하는 그런 기준은 순발력이 뛰어나는 것과 굉장히 똑똑하면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말을 절제된 말을 용의주도하게 할 수가 있으면 머리해전이 좀 빠른 거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가 국회에 나가서 여러분들 한 이야기를 보면서 떠오르는 그런 그거가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한동훈 총선이 모든 국민들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치를 통해서 입신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정치판에서 오랜 세월 그렇게 굴러다닌 사람들은 총선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왜 총선이나 대선에 관심을 가지느냐 권력을 잡게 되면 국민을 하도 괴롭히니까 국민을 하도 보니까 괴롭히니까 하기에 아마 여러분들 한민족 역사라는 것이 몇 년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관에 의한 민의 수탈이지 않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제 같은 정치는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으면 그냥 수화에 있는 사람들을 수탈하고 판공비를 지 몸대로 쓰고 지금은 이렇게 세금 바채가 매겨살렸더만 선거까지 도독질을 해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선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골치를 아프게 만들지 않습니까. 정치의 직접 관접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총선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동훈 씨가 잘 이야기한 것처럼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여러분들 아마 아주 멋진 이야기네요. 여기 보니까 지리 내용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박용진 더불음주당 의원이 설마 이 법안을 던져놓고 장관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몸을 빼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박용진 의원하고 아마 조금 손이겠네요. 한동훈 장관이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이 많은 분께 중요하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이 남아있으면 중요한 법안을 준비된 것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박한 거죠. 아주 멋진 이야기인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본능 가운데서도 가장 질기고 강한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길 가운데 하나가 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정치를 입문하게 되면 나올 때는 대개 좋지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를 잘 무리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공천에 탈락하거나 공천에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잘 안 풀리게 된 상태에서 대개 정치를 그만두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들도 참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가운데서도 가장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정치니까. 그런데 한동훈 씨 이야기처럼 아주 잘 지적한 거죠. 정치판에 오랫동안 활동해왔거나 기웃거린 사람들은 정치가 전부이고 총선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다수의 생활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저와 같은 사람이 총선을 계속해서 다루고 이런 것은 하도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국민들을 괴롭히니까 어쩌면 그 섭성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지 참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은 qr코드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 깔아뭉기는 쪽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보면 법을 통한 그런 해결책을 구하는 것은 한국에서 불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통한 해법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 거고 언론이나 식자청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여론을 환기해서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한 문제고 국민들이 덜고 일어나면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덜고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거죠. 일단 선거 부정을 통해 이런 권력을 쟁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웬만큼 국민들이 제항해 가지고는 정상상태를 돌리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 최근에 가장 좋은 사례는 소련과 굉장히 친한 관계에 있는 벨라루스가 장기 집권 상태지 않습니까 벨라루스 사람들이 아주 여러분들 강력하게 제항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결국은 제압을 당한 거죠. 그 다음에 좀 먼 사례는 베네수엘라 사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힘없는 이야기 하지 말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데 앞이 보인다고 뭐죠 거짓말을 치거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상황을 미뤄보게 되면 한국에서 명백하다는 표현으로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시행된 선거 부정 문제를 제대로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굉장히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문제를 다른 분들은 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것이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앞으로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면 누군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중심지에서 한동훈 씨처럼 이렇게 똑똑한 법무부 장관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겁니다. 대통령의 입을 다물고 선거 문제를 다 깔아뭉개기로 결정하는 한 참 개탄할 수 있는 것은 재판 이전에 수사가 이루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을 수호할 선거 정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선거 정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으면 일단 수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수사할 의지가 없으니까 재판관들도 알아서 이렇게 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은 좋은데 현재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QR코드 지금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한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사전투표용지에 법에 규정되지 않는 QR코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많은 정보가 내장될 수 있는 바코드 대신에 그다음에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법원 사인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미지 파일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중앙선거 관련해 다 만들어서 지역에 배포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제 헌법재판관들이 다 그냥 원구측 소송 기각을 다 시켜 버린 겁니다. 그게 대법원도 다 여러분들 선관이 손을 들어준 것이고 헌법재판관들도 다 손을 들어준 거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제 권호영 변호사님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욱 원구측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의 가장 연장자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이게 재검표장에서 등장했던 투표지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지지 않습니까 이거 다 인쇄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투표함에 쑤셔 넣은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사전투표일에 프린트로 출력된 건 아니거든요. 이때 qr코드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권호영 변호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투표에 대하여 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지 않으면 4.15 총선 재검표 현장의 숫자를 맞출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이제 점점 분명해집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실물로 된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전산조작을 통해서 만든 후보별 득표수가 다르기 때문에 법원이 재검표를 위해 가지고 투표함을 제출하라 이렇게 명령하면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표함 속에 있는 진짜 투표지를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선관위가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투표지를 다 갈아치울 수밖에 없었던 것을 권호영 변호사님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어제 여러분들 판결은 이 qr코드 문제거든요. qr코드 문제. qr코드 문제는 아주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qr코드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남조선 선관위가 비밀투표제도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공공연한 비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하고 여러분들이 몇시 몇분 천분의 1초 간격으로 어느 투표소에 여러분들 방문했는지가 신분증을 주면 인정받는 과정에서 고유번호가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qr코드하고 기표 도장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결합이 되니까 사전투표에 참여한 모든 대한민국의 투표자들의 정치 성향을 선관위가 다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선관위 남조선 선관위와 북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뭐가 차이가 나냐의 이야기죠. 비밀투표를 다 파괴를 했는데 비밀투표를 파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qr코드에 들어가 있는 정보하고 투표지를 여러분 분류기를 통과할 때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상호 여러분들 이렇게 교차가 되면 누가 김복동이를 찍었는지를 알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비밀투표제도가 대한민국에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제는. 그거를 여러분들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했는데 다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거부를 해버렸죠. qr코드 사용 위헌 청구를 각하한다. 단순한 행정사무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를 통해서 한국의 선거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법대 동기동창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부정선거를 막을 우연소송을 기각각하였다. 이 보수정권을 걱정해야 되나는 자괴감이 들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과 이종석 너희들은 민주주의 수호자라는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이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제 울분을 토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선거관립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거부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의 합치된 의견이 사전투표지가 투표지 불귀를 통과할 때 그렇게 섭득되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하고 qr코드와 신분증을 인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고유번호가 주어지기 때문에 선거관립위원회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모든 국민들의 정치 성향을 손바닥처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비밀선거가 깨진 겁니다. 헌법을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보된 것을 가지고 여론조작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본인들이 정치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 정치 성향에 맞게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여러분들 여론조사기관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이미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이름들 직업 분류로 따지게 되면 선거부정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법부 사람들입니다. 사법부 중에서도 특히 대법원 직원들하고 대법원에 근무하는 부장판사나 이런 판사들이 4.15 총선과 관련된 6번의 재검표 현장에서 수백 명이 참여한 겁니다. 수백 명이 실물로 된 위조트 표지를 다 봤고 그리고 재검표 현장에서 대법관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과 논리를 가지고 선관위를 두둔하고 그런 편파적인 재검표를 진행하는 것을 그걸 그냥 전언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직접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볼 수 있던 사람들이 바로 대법원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식사하면서 자기들끼리 환담도 나눌 것이니까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선거부정을. 그의 판사들이 그걸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판결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관련된 사건들도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영장을 기각하거나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 레임덕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누가 권력을 지게 될 것인지를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qr코드가 문제가 없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한 것은 제3의 장소에서 얼마든지 뭡니까. 투표지를 위조해가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건 거죠. qr코드는 비밀 투표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용인한 거죠. 그러니까 참 생활에 바빠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를 신경을 쓸 필요가 없으면 그러면 뭐 괜찮은데 이걸 알면 참 나라가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이 터진 겁니다. 제가 방송 진행하다 보니 말이 참 잘 안 나오네.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다음에 자식들하고 이제 피눈물 날 흘리는 날이 오면 그때 공 박사가 그렇게 애타게 그냥 부러졌던 것이 왜 그랬는가 본인들이 느낄 날이 안 오겠습니까. 나라가 사실 나라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체제에서 권력의 정통성은 공정선거를 통해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